기본 작업의 첫번째 자료 입력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구요. 첫번째 자료 입력은 배점은 5점이구요. 그 다음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입력하는 문제입니다.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-1 시트를 클릭하시구요.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는요. A3셀부터 시작해서 F12까지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구요. 그 다음 예를 들어서요. 매입일자라고 입력하시구요. 날짜를 입력하실 때 따로 우리가 셀 서식을 이용하지 않구요. 문제에 제시된 날짜를 그냥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입력을 아래로 쭉 입력하신 다음 A12셀까지 입력을 끝내고 나서요. 저처럼 범위를 지정하고 A3부터 F12를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A10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B3셀로 이동이 되고 구분해서 내용을 쭉 아래로 입력해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. 기본작업 다시 1-1 입력하시고 정답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. 기본작업 1-2번 내용도요.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해당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-3에서는 2-3셀에 재생 목록수라고 입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. 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제가 2-3셀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재생 목록수라고 그냥 입력하시면 한 셀에 한 줄로 입력이 됩니다. 현재 내용은 재생 목록수라고 두 줄로 입력되어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재생이라고 입력하시구요. 그 다음 Alt-Enter를 누르시고 목록수라고 입력하시고 입력을 다 하셨다면 엔터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재생 목록수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Alt-Enter 키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1-3 예제에서는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구요. 1-4 예제는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 입력하시구요. 1-5번 문제에서는 A4부터 그 다음 A10에요. 0-1, 0-2, 0-3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. 혹시나 숫자의 앞에 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다면 A4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. 0-1, 0-2 입력하시면요. 그냥 1-2-3만 입력이 됩니다. 이럴 때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구요. 0-1 입력하고 엔터.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 0-2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구요. 데이터 입력을 다 하셨다면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그 다음 범위 정한 첫 번째 마름모의 느낌표가 표시가 된다면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. 오류 무시해 놓으시면 초록색에 표시되어 있던 표시를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목록 오류 무시 작업 안 하셔도 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. 0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부분 주의하시면서 기본 작업 1-1부터 1-5까지 교재에 제시된 내용을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기본 작업의 자료 입력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.